자동차는 바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4개가 자동차의 기약적인 중심선에 모두 평행으로 똑바로 맞아야 됩니다. 그래야만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안전성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퀴가 4개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형과장치라든가 조향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여있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또는 이상마모나 또는 충격에 의해서 조금만 틀어져도 자동차는 주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정렬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죠. 따라서 이 휠 얼라이먼트는 앞바퀴 쪽에서 예전에 많이 뒀는데 앞바퀴 쪽에서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템버. 이것은 템버는 자동차를 앞에서 보았을 때 앞바퀴 위쪽이 아래쪽보다 이렇게 더 벌어져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앞차축에 휘물방지하여 하중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평행이 되는 이런 거. 그 다음에 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것은 자동차를 위에서 보았을 때 앞바퀴 앞쪽이 뒤쪽보다 더 좁혀져 있는 거. 그래서 주행할 때에 바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. 토인. 그 다음에 캐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캐스터는 직진성인데 여러분들 자전거를 보셨죠? 자전거 보면 앞바퀴 호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?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가 있죠. 이게 바로 수직선에 의해서 뒤로 나가서 안전성을 주는 것이 바로 캐스터입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바퀴 정렬에서 템버, 토인, 캐스터.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이더라면 킹핑 경사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. 이 세 가지 모두 맞음과 동시에 자동차의 뒷바퀴 쪽에서의 전체적인 기약적인 증류선에 맞이해야 된다는 것. 이것을 맞추는 것이 바로 휠 얼라인먼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많이 돼 있죠. 타이어가 이상마모가 된다든가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라인먼트가 안 맞았다. 또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보지 않습니까? 전자적으로. 아주 미세한 각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,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장비를 이용해서 얼라인먼트의 각도를 다 조절을 하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소모성이 큰 거, 경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바로 타이어입니다. 또 위험하죠.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 타이어의 이상마모에서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얼라인먼트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.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개가 언덕길을 뛰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시죠?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꽁무는 뒤뚱뒤뚱하면서 내려갑니다. 이거 말하고 독트랙 현상이라고 합니다. 이것을 독트랙 현상이 바로 자동차에서 나타납니다. 따라서 이런 독트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라인먼트, 즉 차륜 정렬을 맞춰준다는 거. 이 개념 아시고요.